20번 다음 책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이 책의 이름은 백운화상초록불조 직지심체요절인데 직지심체요절 또는 직지라고 단다. 유명한 직지심체요절 세계에서 공인된 가장 오래된 금속활자이죠. 우왕 4년 1377년에 바로 청주흥덕사에서 제작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바로 4번이 되겠죠. 나머지 보도록 하죠. 주자소를 설치하여 인사했다. 조선 태종 때 주자소를 설치해서 개미자라는 금속활자를 만들었죠. 자 신미양요 때 약탈된 문화유산이다. 신미양요 때 약탈된 문화에서는 없습니다. 뭐 어재현 장군 숫자기 근데 문화유산이라고 하기 좀 그렇고 병인양요 때 뭐 의괴가 탈취되는 거 그거 외에는 외교장격도서 관련 없고요. 자 불국사 3층 석탑 안에서 발견된 것은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목판 인쇄물인 무구정광대다라니경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세계기록유산으로 해임사에 보관된 것은 이른바 팔만대장경이라는 것이죠. 제조대장경이죠. 정식명칭은 몽고의 침략을 불력으로 막기 위해서 만든 것입니다. 자 정답은 4번이고요. 다음 21번. 가에 들어갈 자료로 적절하다는 것은 조선시대 회화인데 자 조선시대 회화가 아닌 것을 찾는 그런 문제예요. 여기 보면은 이 그림은 호작도 까치와 호랑이라는 민화죠. 조선 후기 때 민중들의 어떤 염원을 볼 수 있는 민화가 유명했고요. 자 1번 이거는 이제 그 시름도죠. 단원 김홍도의 대표적인 풍속화죠. 자 2번은 이제 그 난 그림인데 시서화에 능한 추사 김정희의 불이 선 난 도라는 그림이 되겠습니다. 3번은 조선시대의 삼재라고 불리우는 공제, 윤두서의 자화상이 되겠습니다. 굉장히 사실적으로 묘사를 했죠. 그래서 겸재, 정선, 현재, 심사정과 함께 삼재라고 불리우는 공제, 윤두서의 자화상입니다. 자 5번은 유명한 방금 말한 겸재, 정선의 인왕재색대가 되겠죠. 바로 진경산소화의 대표적이죠. 자 정답은 4번이 되겠는데 이것만 봐도 소글이 유명한 사람 현대화관인 이중섭이죠. 그래서 연필 소며로 그렸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22번 가에서 다 관리가 속한 관청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자 집현전을 개성하여 경연을 주관하고 학술기관이죠. 구강의 자문에 응한다. 홍문관이 되겠습니다. 홍문관의 장관은 이제 대제약이고 이건 그 밑에 부제약이 되겠네요. 정치를 논하여 바르게 긁고 관리를 비리를 감찰합니다. 언론 기능이 있으면서 감찰이 주된 기능인 거 사헌부가 되겠죠. 사헌부의 장관은 대사헌이 되겠습니다. 구강의 정치에 대한 간원, 충고를 담당하는 거 사관, 아 사헌, 아 사관원이 되겠죠. 장관은 대사관이 되겠습니다. 이 세 개를 합쳐서 우리는 언론삼사라고 하죠. 비판 기능을 담당하고 다시 여기서 홍문관이 아니라 사헌부하고 사관원은 대간 기능을 담당하는 양사라고 불리웠습니다. 그래서 오품 이하의 관리들의 인면에 대해서 동의 여부, 법령 개폐라든지 이거 관련된 석영, 왕께 충고하는 간쟁, 왕의 부당한 명령을 거부하는 봉박 이런 기능을 담당을 했습니다. 그럼 하나씩 보도록 하죠. 가, 구강 직속의 사법기구이다. 이거는 의금부에 해당이 되고요. 부속관청으로 교소관을 두고 있다. 이게 지금 나가 사헌부이죠. 사헌부는 독자적인 기구이고요. 이런 학술 쪽과 관련된 총괄된 기구는 예조가 있습니다. 예조에 속아문이 있는데 보통 관자로 끝나요. 거기에 경적을, 도서 경적을 다루는 것이 교소관이 되겠고 외교문서를 다루는 승문원이라든지 예문관 등등등등등 이런 것들은 예조의 속아문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틀린 것이 되고요. 그 다음에 사관, 대사관이 장관이 됐죠. 대사원은 사헌부의 장관이죠. 틀렸고. 홍문관의 수장은 대제학이고 요거는 대사헌, 요거는 대사관 대제학은 정이품입니다. 가장 좀 품계가 높고 이거는 종이품 대사관도 역시 정산품 그중에서도 당산관에 속합니다. 그 다음에 다 틀렸고 그 다음에 가나, 고려의 삼사와 같은 기능을 담당했다. 아니죠. 고려의 삼사는 전국, 곡식, 화폐와 곡식을 다루는 그러한 재무 기능을 담당하는 것이죠. 언론 기능하고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다 틀렸으니까 정답은 5번인데 나, 다, 사헌부와 사관원이 바로 서경 간쟁, 봉박 특히 조선시대의 서경권은 5품 이하의 관리, 인면에 대해서 고려시대는 5품 이하가 아니라 제한이 없었어요. 그래서 조선시대가 좀 더 국왕의 권한이 강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23번 가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도내의 뭐뭐에 대한 고가는 경국대전에 따라 매해 연말의 7사에 근거한다. 이른바 수령 지방의 군현의 장관인 수령 7사 7가지 해야 될 일이죠. 조선은 전국을 8도로 나누고 그 밑에 부 목 군 현 인구가 크게 따라 다시 또 직급을 좀 달리하지만 모두 다 수령이라고 표현했습니다. 8도의 장관은 관찰사라고 하는데 감사 도의 책임자다. 그래서 도백 이렇게 불리구요. 관찰사나 수령은 공통적으로 다음의 기능이 있어요. 기반적으로 지방행정 행정관이자 재판도 합니다. 사법기능도 있고 또 군사 군 지휘관의 역할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자 차이가 좀 있다면 관찰서는 수령을 이제 말 그대로 감독을 하는 것이고 자 그 다음에 임기는 어떻게 되느냐 관찰서는 양계 국경지역 평안 함경도 외에는 권한이 세니까 임기가 굉장히 짧아요. 360일 정도 되구요. 1년 수령은 부목구년의 수령은 1800일 약 5년이 되겠죠. 그리고 임기제와 상피제 제한이 있습니다. 임기제도 있지만 자기 출신제는 임명을 부임을 할 수 없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씩 보도록 하죠. 감 근데 여기는 이제 그 수령이 해야 될 칠사가 있죠. 이건 이제 수령에 대한 문제가 되겠죠. 도 내에 있으니까 자 이거는 관찰서에 대한 것이고 대대로 지겹을 세습하였다. 이거는 이제 향리가 됩니다. 이제 수령 밑에서 행정실문을 담당하는 게 바로 향리가 되죠. 그 다음에 유향소의 좌수로 향리를 규찰하였다. 유향소라는 건 향천자치기구가 되는데 이거는 뭐 상관이 없는 것이죠. 그 다음에 임기는 양한경도와 평안도로 제하고 360일이었다. 이거는 이제 관찰서에 대한 것이고 자 정답은 5번이죠. 자 행정사법군사 말 그대로 국왕에 담당할 일을 다 밑에서 행하는 것이죠. 국왕의 대리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막강한 권한 행정사법군사권을 행사했다.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24번 지도에 표시된 지역을 개척한 국왕의 대의정책으로 오른 것은 자 압록강이 되죠. 백두단의 대쪽으로 오른 거 여기 4개의 군이 있어요. 북서 4군 그 다음에 여기 6개가 있죠. 육진 4군 육진이 바로 세종대왕 때 여진족을 터벌하고 각각 최윤덕 장군과 김종서 장군을 통해서 개척해내서 오늘날 압록강과 두만강을 경계라는 경계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세종대왕의 대의정책은 전형적인 4대 교린정책이 됩니다. 중국 명예에 대해서는 조공 외교를 하고 교린정책이라는 것은 외에 여진이라든지 일본에 대해서는 두 가지 정책이 있어요. 말 잘 들으면 교육을 허락해주고 말 안 들으면 토벌을 하게 되죠. 자 그럼 하나씩 보도록 하죠. 세종대에 박위를 파견해 대마도입니다. 땡이죠. 이거는 대마도 정벌이 박위를 파견해 선거는 고려말 장황대입니다. 1389년이고 세종대는 이종물을 시켜서 1419년 대마도를 정벌한 적이 있습니다. 강경치기 되겠죠. 자 회유책으로 정답은 2번인데 세종대 1443년 계약조를 체결해서 교육을 일정 범위 내에서 허락을 했습니다. 세견선 50척 세삼이 두 200석으로 제안을 했죠. 2번이 정답이고요. 북벌을 추진하기에 어영청을 확대한 것은 효종대죠. 박권을 보내 국경을 확정하는 백두산 정개비를 세운 시기는 숙종대가 되겠습니다. 1712년 서위압록 동의토문이라는 그러한 문구가 있죠. 여진과의 무역을 위해 경원의 무역소를 처음 설치하였다. 이건 조선초 태종대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여진과의 관계에 있어서 회유책에 속하게 되겠죠. 정답은 2번이 되겠고요. 25번 다음 자료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사건에 대한 설명으로 오는 것은 어쩌고 어쩌고 쭉 나오는데 나는 초나라 회왕의 손자 심 의제인데 서초 폐왕에게 살해되었다. 이것을 조문하는 것이죠. 여기 조문이란 말은 나오죠. 조의제문이 되겠고요. 이것을 작성한 사람은 성종대 영남사하림의 대표적인 인물인 김종직이 지은 것입니다. 그런데 연상군 때 이 사람의 제자인 김일손이 사초 실력 작성을 해서 사초를 작성을 할 때 이것을 실었어요. 이것을 놓고 이 사람과 갈등 가게 했던 훈구 세력의 이 극돈이 유자강 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이 사실을 알게 되고 이를 빌미로 해서 결국 사화가 일어나죠. 사초 문제를 놓고서 그게 바로 최초의 사화인 연상군 때 있었던 무호 사화가 되겠습니다. 연상군 4년에 있었죠. 그래서 김일손 등 신진 세력들이 대거 희생을 나갔습니다.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2번 동인이 남인과 북인으로 나누게 됐다. 자 1589년 기축년 기축옥사라는 게 있는데 이른바 정열이 모반 사건이죠. 이때 서인 정철에 의해서 음 동인이 크게 탄압을 받게 됩니다. 근데 2년 뒤인 1591년 세자 건져 문제를 놓고서 이번에는 서인이 몰락을 하게 돼요. 이때 동인이 서인의 처벌을 놓고서 온건론인 남인과 강경론인 북인으로 나누게 됩니다. 그 단초가 되는 것이 바로 기축옥사가 된다는 거 정열이 모반 사건과 관련된 거 세 번째 중전이 폐의되고 남인이 집권하게 되었다. 이것은 숙정 때 세 차례 항국이 있는데 그중에서 가운데 항국 해석하는 1689년 했었던 기사 항국이 되겠습니다. 당시 서인과 관련되어 있는 중전 인연항구가 폐의되고 시빈 장시가 원자를 낳으면서 낳게 되어서 원자가 되면서 남인이 집권하게 되죠. 같이 연출이 있는 그 다음에 서인이 황국을 통해 권력을 독점하게 되었다. 기사항국을 뺀 그 앞에 1680년에 경신항구 남인의 어떤 군권을 많이 차지하는 것을 영모로 몰아간 것이죠. 그 다음에 1694년 갑술항구 인연항구가 다시 또 복위가 되면서 남인이 이제 올라가게 되는 것이죠. 이때 이제 서인이 집권하게 되고 갑술항구 이후에는 독점을 하게 되죠. 그 다음에 현량가를 통해 등용된 신진세력이 됐다. 이거는 바로 중종 때 있었던 1519년 기묘사화에 해당이 됐습니다. 위혼 삭제 이런 걸 놓고서 훈구 세력이 사림들을 대거 숙청하게 되죠. 자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26번 밑줄근 논쟁에 대한 설명으로 오는 것을 보기에서 그런 것은 예조에서 선왕의 국상에 대해 아닙니다. 선왕께서 차나라므로 복림대군 둘째 아들 자의대비 복상기간 이른바 현종 때 있었던 예송 논쟁이죠. 자 이때 이제 두 차례의 예송이 있었습니다. 자 서인과 남인의 입장이 다르는데 서인은 신권을 강조를 하고 남인은 왕권을 강조합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서인은 왕도 사대부의 연속상에서 봐야 된다. 그래서 이런 국상 문제에 있어서 주자 가래의 의의를 따라야 된다. 그렇지만 남인은 아니다. 왕은 신화 근본적으로 다르다. 이거는 국조 오례에 따라야 된다.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음 이제 그 두 차례의 논쟁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때는 왕권을 강조하는 남인은 복상기간이 길지만 서인은 좀 짧아요. 자 먼저 효종이 죽었을 때인 이게 이제 기해 예송이 되죠. 1659년 그 다음에 효종비가 죽었을 때인 가빈 예송 1674년 이때 서인 남인부터 보도록 하죠. 국조 오례에 따라서 3년 근데 서인은 기년 기년이 1년을 말하는 거죠. 효종비 아무래도 왕비는 이제 국왕보다는 좀 적겠죠. 1년 기년인데 서인은 9개월 이걸 대공설이라고 하죠.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 기해 예송 때는 이제 서인이 승리를 했지만 이제 가빈 예송 때는 남인 쪽이 손을 들어줬습니다. 자 하나씩 보도록 하죠. 남인과 서인 간에 발생한 전례 문제 맞죠. 북인 세력이 정권을 장악하는 배경이 되었다. 아니죠. 북인 세력은 이제 광해군 때 집권하게 되는데 광해군과 북인들은 임진왜란과 임진왜란의 전후 복구에서 많은 활력을 했죠. 발언권이 있겠죠. 관련이 없죠. 그리고 이제 북인은 인조 만정 이후로 몰락해서 없고요. 송시열이 주자 가드렸다. 송시열은 서인이죠. 기년설 1년설을 주장했다. 이거 맞죠. 기역디그 정답은 2번이 되겠죠. 그 다음에 외척세례인 대윤과 윤임 등 인종과 관련된 것 아 그 다음에 서윤 윤원영 명종 관련된 것 명종되었던 을사사화에 대한 것이 되겠습니다. 1545년이 있었는데 최대의 사화로서 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당했습니다. 27번 가인문의 활동으로 오는 것은 화순 정암 정암 하면 조광조 김효사와 관련된 사람이죠. 왜 이렇게 사화의 희생이 컸느냐 바로 훈구파의 박그릇을 만들었죠. 위훈 과장된 공을 삭제하는 이런 것 그래서 이 조광조 등 당시 사림들의 주장은 어떤 것이 있느냐 당시 이제 조선 중기로 가면서 조선이 슬슬 기강이 흔들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도학정치를 꿈꾸게 되는 것이죠. 일종의 이상적인 정책이죠. 그래서 성약을 이제 향촌에까지도 널리 보급시키기 위해서 소학이라든지 향약 이런 것을 보급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고요. 그 다음에 당시 폐단인 박라베 폐단이라든지 그 다음에 내수사 장리 고리사체 국내 국내 내수품을 조달하는 돈이 많으니까 고리사체를 많이 해요. 이런 문제라든지 이런 폐단을 없앨 것을 주장을 하고요.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것이 위훈삭제 여기 앞에서 나온 것처럼 이게 가장 밥그릇을 건드린 것이고 그리고 굉장히 폐쇄적인 사상이 많아요. 그래서 국가에서 도교행사가 있어요. 초재 초재를 주관하는 기간이 바로 소격서인데 이거 없애라고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인재 채용이 있어서 현량과 인품을 보고서 채용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림들이 채용을 하게끔 했었죠. 그래서 정답은 바로 2번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제왕학으로서 이걸 성악이라고 그러죠. 제왕이 익혀야 될 것으로 성악 지별을 저수로 해서 뛰어난 신하이에서 교육 좀 받으시라 이렇게 주장한 사람은 율곡 이의 선성이 되겠고 반대로 성악 십토 그림까지 곁들여서 도식적으로 설명한 것은 이 황이 되는데 이 사람은 군주 스스로 익힐 것을 주장을 했습니다. 기축 봉사를 명예되는 의리를 내세우며 북벌을 주창한 사람은 우암 송시열이 되겠죠. 효정 때 조선 경국전을 저술하여 재상 중심의 정치를 강조한 사람은 삼봉 정도전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28번 밑줄 이 자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 자료는 역대 왕들의 역사 바로 실록 중에서 편집된다. 조선왕조 실록이 되겠죠. 조선왕조 실록은 편년체로 되어 있고요. 태조부터 쭉 있었죠. 그 다음에 뭘로 만드시느냐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국왕을 졸졸 따라다니면서 기록하는 사관이 있어요. 이 사람이 만든 사초라든지 승정원 일기라든지 관청의 등록 등을 일정 기간이 지나면 묶어서 편쳐내는 게 있어요. 시정기라든지 이런 거 일성록이라든지 조보 등등 여러 가지가 많이 있긴 합니다. 주된 건 사초와 시정기 이걸 좀 알아두시고요. 담당 기관은 춘추관 예의문관의 소관문인 그리고 보관하는 기구가 있어요. 이게 바로 사고라고 하는데 조선전기에는 4대 사고였다가 임진왜라로 인해서 5대 사고로 바뀌는데 서울 춘추관 전주 중주 상주 이렇게 전국에 흩어져 있었어요. 근데 이제 전라도 조형만 임진왜란의 피해를 안 입어서 전주 부분만 남았어요. 나머지는 불타자 그러자 여기저기로 이관했습니다. 산으로 많이 가죠. 강화도 정족 산이라든지 무주 적상산 태백산 묘향산 등등등등 이렇게 여러군데로 나뉘게 보관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죠. 기전체 형식은 일종의 분류사적인 것이죠. 본기 세가 왕과 제후들에 대한 기록 그 다음에 열전 신하들에 대한 사회경제에 대한 지표 이렇게 나누는 것인데 우리 역사소로는 기전체 형식은 시험에 나오는 것은 딱 두 가지만 아시면 돼요. 물론 더 있긴 하겠지만 고려사와 그 이전에 있었던 삼국사기 두 개만 아시면 돼요.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29번 다음 궁궐에 대한 설명으로 오는 것을 보기에서 보는 것은 조선정궁의 유형 조선의 정궁 법궁은 경복궁이죠. 자 그런데 에 이제 궁궐을 이제 필요에 따라서 또 만들게 돼요. 왜냐하면 뭐 상항도 나오게 되고 대비도 여러 명이 있다 보니까 공간을 좀 이어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나온 것이 이궁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아 뭐 창덕궁이라든지 예 왜냐하면 이제 태종 때 이제 태상왕도 있고 상왕도 있고 그 다음에 창경궁 성정 때 보면은 이제 뭐 대비가 뭐 세 명이나 있게 되죠. 세조 예종 그리고 성정의 어머니 등등등 그 다음에 경혜궁이라든지 그 다음에 경운궁 이게 나중에 이제 덕수궁이 되고 덕수궁은 이제 대한지궁의 전궁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것을 우리는 이제 5대 궁궐 제대로 된 궁궐 형태가 되죠. 도성 안에 있는 도성 밖에는 이제 국왕이 가끔 이제 행찰할 때 나오는 것이 바로 행궁이 있습니다. 수원 화성행궁이라든지 등등등등 여러군데 이제 뭐 강화도라든지 이런데 이제 행궁이 있어요. 자 그럼 하나씩 보도록 하죠. 선조가 거쳐하면서 정능동 행궁으로 불리웠다. 뭐 경복궁인데 행궁으로 불리울 이유가 없죠. 이 정능동 행궁으로 불리는 것이 바로 나중에 이궁으로 승객을 하게 돼요. 이게 바로 아 경운궁이 되고요. 경궁이 이제 덕수궁으로 되는 것이죠. 자 태조 때 한양으로 천도하면서 처음 지어졌다. 그렇죠. 경복궁이 처음 지어졌죠. 그 다음에 일제의 조선불산공진회 일종의 박람회 개최장소로 자 조선시대 가장 핵심되는 일제의 통치기과 조선총독부가 경복궁 안에 있었어요. 그래서 공진회가 개최되기도 했습니다. 정답은 이은이고요. 자 부속건물로 을사조약이 체결됐던 중명제 있었다. 자 이거는 덕수궁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덕수궁의 이제 그 별채가 되는 것이죠. 붙어서 바깥쪽에 있는 게 덕중명전이 있는데 여기서 을사조약이 체결되고 뭐 하나도 뭐 알아두신다면 석조전이 있어요. 덕수궁에 보면 최초의 서양식 건축물이죠. 여기에는 여기는 미소공의가 열렸던 그런 역사적인 공간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니은 니긋이 되니까 3번이 되겠습니다. 30번 가와 나 사이 시기에 쓰던 사실을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외적이 쳐들어왔다. 어? 외란이네요. 부산첨사 정발 송상연동으로 이어지는 것 바로 임진왜란의 개전이 되는 것이죠. 1592년 4월 14일에 있었죠. 자 부원수 이괄이 어쩌고저쩌고 반란을 일으켰죠. 이괄에 난 이거 이제 인조 때 인조 1년 때 있었죠. 1624년 인조 반정에서 불만을 품은 것이죠. 자 그럼 여기 올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아 이거 이제 인조 때고 바로 임진왜란의 전 과정과 또 하나는 이제 광해군이 되겠죠. 광해군의 업적 뭐 이런거 찾으면 되겠어요. 자 하나씩 보도록 하죠. 허준이 동의보감을 편찬하였다. 광해군의 업적은 바로 뭐냐면 전후 수습을 참 잘했어요. 그래서 전란이라니까 질병이 많겠죠.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허준을 시켜서 광해군 때 동의보감을 편찬하였고요. 그 다음에 소고법에 따라 지방군을 개편하였다. 임진왜란 중인 1594년에 소고군 체제 일종의 병농일치체제죠. 농민이 농공기 때 일하다가 이제 농안기 때 훈련받거나 유사시에 출동하는 체제죠.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고요. 청의 군신관계를 요구하며 침집한 것은 인조 때 있었던 병자호란이죠. 병자년이 1636년이죠. 형제관계면 정매호란 이것도 역시 인조. 허적의 주작에 따라 상평통보가 유통이 되어서 전국적으로 유통이 된 것은 조선숙종 때죠. 1678년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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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